제외동포청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외동포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외교부 외청으로 출범한 제외동포청에 정부 내 제외동포 관련 업무와 기능이 상단부분 통합, 이관되어 제외동포들에 대한 정책 편의 제고 및 외연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외국민은 한국 국적자가 아닌 동포까지 포함할 때 약 75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번 제외동포청 개설로 전세계에 널리 자리하고 있는 동포들과 대한민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스승님, 글로벌 시대에 이번에 신설된 제외동포청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지혜의 말씀 청합니다. 인자 시작이겠죠. 인자 청을 설립할 정도로 인자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 이렇게 해서 제외동포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규합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바른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것에서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작더라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힘을 모아가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왜 그러면 이렇게 잘 사는 때도 제외동포들을 손을 못 댔느냐. 아까 풀어주던 것들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덜 컸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전쟁 중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숙은 사업을 못 냈어요. 그리고 우리 지식인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지식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지식인들이 전부 다 힘들고 어립고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가 미칠 지경인데 이 동포들을 우리가 너희들이 만질 수 있다고? 청을 만드는 건 잘했습니다. 함부로 어떤 어떤 여꾼을 막 퍼주면 안 됩니다. 운용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이 사람이 모지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갖다 였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사고를 안 치도 걔들이 사고를 다칩니다. 우리 북에서 남한에 살겠다고 쫓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회에다가 조금 적응하게 해가지고 그냥 섞어놓으면 어떻게 되냐. 적응을 못합니다. 못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실망을 하게 해요. 우리 행제들은. 남한이 좋다고 왔는데 좋기는 개코로우면 그래갖고 북으로 내가 두드리맞더라도 다시 돌아갈란다. 이런 애들도 생기고 지금 이 판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국제적으로 왜 난민들이 들어가갖고 거기서부터 사회가 무너지냐. 그래서 난민을 못 봤습니다. 처음에 받으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전부 다 치를 들고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면모가 나오거든요. 인류 사회가 지금 청청마다의 질서를 잘 잡아 성장을 한 지구촌입니다. 강한 나라, 중간나라, 어려운 나라. 청이 다 만들어진 게 이게 7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구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이제는 융합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융합이 어떻게 되냐. 지식을 많이 갖춘 나라. 이게 1등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갖춘 나라는 내가 총수, 빗자루 들고 안 쓰려고 그래요. 홈이 들고 저쪽에 와서 밭을 안 멸려고 그래요. 지식을 많이 갖춘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부적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부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사회가 마비되는 거예요. 위에가 없어도 마비되지만 밑에가 없어도 마비되는 거예요. 중간에 허리가 없어도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 기본으로 성장을 한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그 자체가 지식인들이라는 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다 갖춘고 나니까 노동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노동 안 하면 뭘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지식을 갖춘 사람은 연구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할 일을 안 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 누가 이런 걸 안 이끌어진 거예요. 연구도 안 하고 노동도 하기 싫고 밥은 좋은 거 처먹고 싶고 백성들은 피 땀을 흘려서 열심히 흘릴 때 좋아서 일을 해서 경제를 일으키면 저거 다 처먹고 그리고 골프 치는 기나 좋아하고 우리를 이만큼 키워준 저 백성들은 어떡하고 대한민국이 이만큼 지식을 갖출 동안에 인류는 기다리고 있고 인류는 또 성장치 못하고 기다려주면서 희생을 하면서 또 인류 사회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떡하고 융합돼야죠. 국제사회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 전부 다 같이 일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인들은 지식인들이 할 일을 하고 지식을 못 갖춘 백성들 인류의 그 나라에 우리 형제들은 그 중간에 밑에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또 배울 걸 배우고 이 질서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왜 엉망진창이 되냐 대한민국에서 이 근본적인 걸 못 따가지고 세계 질서를 못 잡아줍니다. 그럼 근본적인 건 내가 하나 여기서 설명을 할게 다는 짧은 시간에 못하겠지만 내가 포인트를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제부터 이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적응을 하고 살려면 대한민국에 사는 교육을 받아야 돼 만일에 북에서 넘어왔다면 3년 동안 대한민국을 공부시켜야 돼 서리랑카에서 왔다면 대한민국 공부를 3년을 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잡도 조금 주면서 일단은 이걸 놔버리면 안 돼 대한민국 퍼져놓으면 안 돼 교육 안 된 자들이 대한민국에 설치면 대한민국 사람이 하는 행위를 이해가 안 가 그럼 적응을 못하고 그러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세계에 우리 지금 조금 후진국이 돼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만 찾아가요 중진국 절대 안 찾아가 그렇게 못 배우고 한 사람이 선진국을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왜 그러냐 그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에 가야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선진국에 가야 우리 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선진국은 위에 연구하고 질종고만 하지 밑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돈을 벌어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나라를 모르면 그 일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를 배워야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일꾼을 쓰려고 그냥 갖다가 전부 다 이용해 먹으면 걔들한테 우리는 큰일 나는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이 말이죠 가면 갈수록 우리를 잡으러 안 다녀요 다들 잡으러 다녀요 우리 잡을 시간이 없어 가들은 범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살려고 지금 발부동 치는 게 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집단이 생기고 여기에서 마피아보다 아주 지지분한 마피아들이 대한민국에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국민들 나중에 전부 다 가들한테 당할까 봐 벌벌 떨며 살아야 돼 우리는 칼로 찌를지 모르잖아 지식인들은 칼로 찌를 생각 못해요 자들이 왜 그러노 왜 그러노 하지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무식한 사람이 많으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무식이라고 하는 걸 이에 다르게 생각하세요 책을 안 봤다 무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배우지 못하면 무식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 사회를 알아야 돼 미국 사회에서 살려면 미국 사회를 알아야 돼 이러한 기초 공부도 시키고 미국에서 살 자격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전부 다 분리해놓은 겁니다 무조건 그쪽에 침범해가 그걸 따먹었다고 이걸 잘 운용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사회와 이 사회가 어떻게 융합을 해서 우리가 잘 돌아갈 거냐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빛나고 잘 사라지지 그래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잘 가리키고 이끌어가지고 이 사회의 밑에 부분을 공과 주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같이 이 지구촌을 맞드는 교육이 없이 그 사회를 살 수 있다? 없습니다 그걸 인성교육이라고 하고 그걸 사회교육이라고 해요 사회를 바르게 대하는 거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거 사회를 바르게 대하는 거는 사회교육이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거는 인성교육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체력을 잘 갖추고 정신력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시킬 때는 홍익태권도가 필요한 거 그래서 홍익태권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인류의 후진국이 교육을 시키는 거는 홍익태권도 안에다가 전부 다 장착을 해서 사회교육과 인성교육과 애절교육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갈 거예요 태권도로 해갖고 태권도로 해갖고 방편으로 해갖고 그 안에 교육을 잡아야갖고 안 아래키면 절대 교육이 안 됩니다 미래는 그래서 태권도 홍익태권도가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나서 이걸 만지게끔 기초를 만들어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건 스포츠가 아니고 운동이 아니고 무도입니다 무도 도인이 되는 수련 태권도는 수련이에요 태권도 하라 하니까 전부 다 단점만 땄죠 수련한 사람 태권도 수련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바르게 잡아놓으면 세계가 전부 다 일로 달라들게 돼 있어요 이건 수련입니다 사람은 수련 수행을 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형태의 존일이로 선택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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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